이게 무엇이냐? 어찌 쓰는 것이야? 허락하신다면 제가 어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와! 이거 제가 가지겠어요. 자결할 필요 없어. 혀를 깨물 필요도 없어. 네가 결코 배우를 부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. 근데 넌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. 왜? 네 목숨은 네 게 아니거든. 아로가? 예, 어머니. 널 죽이려 했어. 널 죽이려 한 자의 목숨은 너의 것이야. 끊어. 여기야 아로가. 어서. 잘했어. 가자. 아로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데 뭘까?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. 나도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었어. 그거 말고? 그럼 저 혼자 못 해낸 거예요. 어려울 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. 그건 괜찮아. 모르겠어요. 이거 가지겠다고 했잖아. 가지려고 했던 거 가져야 하는 거. 어떤 경우에도 그걸 잊으면 안 돼. 예, 어머니. 아까 그 독침이 무슨 독인지 알아네. 예.